대전시가 이번 주에 열리는 영시축제를 전후해 오늘 새벽 5시부터 오는 18일 새벽 5시까지 대전 중구 중앙로와 대종로 일대를 전면 통제합니다. 이 기간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28개 노선은 인근 도로로 우회하거나 임시 승강장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. 한편 대전시는 영시축제 기간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불법 노점상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반 374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